듣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? 45? 따스함에 취해가 너의 사랑에 물들어가 다시 겨울로 돌아가기 싫은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호흡을 좀 섞어가면서 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909에서 출연하는 많은 분들이 무반주의 노래를 해주셨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타이틀곡 뉴스가 현재의 기현이 어린 시절의 기현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고 들었어요 지금의 제가 그때의 기현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과거의 기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? 저의 타이틀곡 노래 가사 마지막에도 있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이번 앨범 준비하시면서 처음으로 작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커서 뷰라는 저희 이번 앨범 마지막 트랙에 있는 곡인데 제가 첫 솔로 앨범 3월에 낸 그 앨범에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작사였어요 제가 처음 작사를 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 곡이 빠지게 됐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번 앨범에 제가 또 그런 뭔가 좀 간질간질한 노래가 없을까 없을까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나온 곡이 커서 뷰라는 궁금하다 한번 살짝 들려주시면 안 돼요? 오늘따라 다정한 햇살 이상하게 기분 좋은 midnight 어색해 이런 적 난 없는데 이런 내 모습을 넌 알까 이런 곡입니다 여러분들 꼭 앨범에서 들어봐주시길 바랄게요 기현 씨 유니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같이 하고 싶은 멤버가 있으실까요? 사실 뭐 훌륭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지만 멤버 중에 주헌이를 또 주헌이가 또 드럼을 쳐요 그래서 주헌이가 드럼을 치면서 랩을 하고 제가 뭐 기타를 치면서 아니면은 뭐 건반을 치면서 둘이 같이 그런 뭔가 그런 걸 언제쯤 볼 수 있어요? 지키지 못할 말은 안 하는 게 나으니까 어쨌든 한번 해보긴 할게요 언젠가는 해보긴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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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